대전시와 세종, 충남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도민들을 돕기 위한 생계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종혁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시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이 13일부터 지급됐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른바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이 13일 처음 지급됐습니다. 지난 6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았는데요. 허태정 대전시장이 태평일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대상자에게 직접 선불카드로 지급했습니다.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그렇게 예상되는 시민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는데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그 대상입니다. 대전시는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해 시청사에 따로 공간을 마련하고 전단팀을 운영해 지급 대상자 선불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1차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시민 1727명에게 13일부터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카드 수령 안내 문자를 반송했습니다.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시민이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는데요. 수령과 함께 바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지난 13일 오후 3시까지 총 13만 1676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원금 신청에 다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작이 됐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죠? 네 맞습니다. 방문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상은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기준 2020년 3월 24일로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 기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입니다. 한시 생활지원 대상자와 긴급복지수급자 중 생계지원자는 제외되며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받는 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가구원수와 상관없이 일괄 20만원 정액 지원됩니다. 유흥업소, 사행업종,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수는 없으며 오는 7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금액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는 지역화폐와 겸용으로 사용 가능하고 한 번만 발급되며 대전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세종시도 민생경제와 소상공인 추가지원대책을 발표했었는데요. 지원과 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점포 한국당 1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현재 44개 점포에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시는 100만원을 지원받은 점포에 대해서는 국비로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 지급하고 아직까지 지원을 받지 못한 점포는 국비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또한 세종시는 사회적 거리 두개에 일주일 이상 참여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500만원씩 지급하는데요. 지난 6일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개에 참여한 학원과 교습서에 대해선 세종시 교육청과 협조해 지원하기로 했고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택시 종사자에게 1인당 50만원씩 긴급생계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문화예술인에 대해 지원책도 있는데요. 한국예술인복지단의 예술활동증명 등록을 완료한 문화예술인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정부와 지하체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및 프리랜서 지원제도에서 제외된 사람일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오는 27일부터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밖에 세종시는 올 7월부터 8월까지 예정돼 있던 청년 행정인턴 사업을 4월 중에 조기 추진합니다. 모집 인원은 40명이며 3주간 읍면동과 유관부서에 배치돼 코로나19 관련 업무 지원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세종시에 대한 지원 대책 자세히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충남도는 언제부터 지원이나 지급이 시작되나요? 충남도도 13일부터 24일까지 각 시군을 통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전자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긴급생활안전자금은 1,500억 원 규모인데요. 지원 대상은 대표자가 도내의 주소와 영업장을 두고 지난해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지난달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입니다. 상시 노동자 수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입니다. 저소득층 노동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달 2월부터 3월 사이 실직한 노동자, 그리고 무급휴업, 휴직 노동자가 대상입니다. 학원 강사와 방과후 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와 트레이너, 연극영화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사, 학원버스 운전사, 방매판매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프리랜서 등도 포함됩니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100만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 지원금이 그분들에게 큰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혁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